뭐 뚫고 가는 수밖에 없죠 가자 동작탐지기 막대기 보면서 가는 수밖에 없죠 길은 아무리 봐도 모르죠 여기야 동작탐지기에 잡히는 거 봐요 엄청 많나봐 어? 설마! 아! 야! 아 눈앞에 두고! 에휴 베타코를 과부하시키시오 에그, 에그, 야 아이씨 나 바비농이나 안다 그럴걸 괜히 이거 안다 그래갖고 내가 내가 바비농이나 할걸 그냥 시청자가 들어오든 말든 그냥 상관하지 말고 그냥 그, 그런 거 할걸 그냥 갔나? 가자 가야 장군 장군 교재 아아 이거 이거 오클링 교재 에스민으로 아..잠깐만.. 아..누가 올거같은데.. 아이 그냥.. 그냥.. 자 여기서 빠져나가야겠어 어디로? 어디로 빠져나가? 어..위치부터 어..처음왔던지역으로 도망가면 되는구나 자..처음왔던지역으로 어디..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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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산탄총 아.. 리볼버 어.. 한마리 나오겠.. 한마리 나오죠 어? 안나와 전환복구 아..잠깐만..잠깐만..잠깐만.. 뭐지? 어..여기 못..아 여기 못 들어오나봐 어..여기 못 들어오나봐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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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일찍 아.. 아... sewing 어휴... 세포들 움직이는 소리...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이런 표정이야 간다 간다 못 봤어 못 봤죠? 잠깐만 저장하는 데가 어디지? 여깄죠 왔다 왔다 아 빨리빨리빨리 아...절로 갔구나 아...절로 간거 같애 왔다 오오오오오오오 emphas 아 발소리 아 발소리 잠깐만 장구조 해제 오클링 유지 S 누르 손가락 조심 처음 왔던 지역이죠 다시 미니맵 보고 가자 됐어 아까 나 죽인 놈 잡았고 아우 됐어 밀쳐냈죠 어 얘네 이제 달려들어 달려와 잠깐만 어디지? 잠깐만요 여기에서 어 여기 맞죠? 이쪽으로 쪼까네 여기 맞나? 맞아봐 왔다 왔다 오오 가자 야 남은건 이게 뭐야 아 리카드로 아 이곳을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리플리 차서 고생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모든 코어의 전력을 올릴 수 있어요 그것들을 과부하시키며 고 나면은 원자력 발출을 어 방출을 개시할 수 있죠 아 저는 거기서 나오라고 설득하는게 아니에요 리플리 그래서 당신이 죽지 않았으면 하는 바래 뿐이야 어디서 작업이야 잠깐만 여기서 뭐하는거지? 알파코어를 과부하시키죠 아 이번에도 과부하 임무죠 자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각 탑에는 지역 뱅크로 과잉전력을 보내는 기상 추가 석시 내가 그것들을 분비시켜갖고 시스템을 내리면 방출작업이 시작될거에요 아 무슨말을 하는지 아는건 모르겠는데 풍경에 대비할 수 있어요 어 어 페타포가 뭐야 우클릭 누르면 뗐습니다 이쪽은 됐죠 어 그리고 아 좀더 아 또 있어 아 잠깐만 뒤로 왜 안 가지냐 아 또 있어 따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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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잡을게 아 좀 다 떨어졌는데 얘 감전봉도 안 되죠 이 옷 입은 애들은 아 볼트반 볼트반 뿅 아 하얀 방석이 연류도 있네 아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니 된건가 어 됐어 이쪽은 됐고 아 삥 돌아야돼 움직임은 없죠 아무것도 없어 어 어 어 어 아 아 이걸 움직일 수가 있구나 아 오케이 알파코어를 과부하시키세요 알파코어 여기로 가는거 맞니 네 맞아 어 어 어 자 제 우비 입은 애들 우비소년들은 그게 안 통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서 이게 우비소년들은 무적이야 아 왜 어디 아 이쪽 이쪽 이건가 이거 뭐야 이게 미니게임 같은 뭐하고 계시는거죠? 뭐냐 어 안드로이드 뿅 어 어 아 릴로드 아 릴로드 릴로드 아 지금 9마리인가 남았죠 9마리 남았죠 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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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다 다르다 무기 무기가 뭐 없나 어 릴로드 뿅 아야야야 릴로드 뿅 어어 어어 그 다음에 탄탄초 근.. 아아 리로드 근접해서 뿅 아씨 아 이제 다 썼어 어 다 썼어 못하지 안되겠다 잠깐만 안되겠어 우선 구급량 먹고 되 화연방사기 는 쓰면 안돼 감전봉 일로와 어 즌 Priest 아 어허 잠깐만 아 아 감전봉을 Queen 다 했어요 지아이 짜 오케이 아하 아 이렇게 자 아 아 아 잠깐만 아 아 아 아 아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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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죽음약 아 EMP는 좀 아까워 EMP는 한마리한테 쓰기에는 좀 아까운거같아 EMP를 쓸까 하다가 죽음약을 좀 만들어야 돼 한번 더 하나 더 죽음약은 3개 만들어놨어 그 다음에 감전벙으로 풍전벙으로 어 아니야 여긴데? 여기 가리키는데? 여길 빙도 올라가야되요 내가 어디까지 여긴가? 요건가? 자 오프링 누르면 좌클릭 원자로 제어치해서 방수를 실행하시오 어디지? 야 또 여기까지 뛰어가야되요 또 여기까지 뛰어가야되 어우 이 게임 진짜 엘리엔나올 몰라시 시라시라시라도 나는 경기도 수원 가자 됐어? 된거야? 아니 아니 저희도 뭐해야되요 아 잠깐만 여기로 여기로 문 잠겨 아 아 원래 저쪽에서는 뭐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아 오래됐니? 개이름 그거 아닌데요 알았어요 아 미안해요 개이름 좀 틀렸네 우리 개이름은 몇이 개운윰 믹스겐 어 사용자가 귀하의 방송에 지금 스팀에 어떤 분이 내 방송일거 아니야 법도 없이 엘리언을 시청하려고 얼마나 무서운게임 아 여기야 좋아 이게 이건 또 무슨게임이야 여기 이게 뭐야? 어 도전관리를 달성함 이제 둥지를 날려버릴거야 잘 버텨요 쯔 쯔 하하 꼴좋구나 엘리언 뭐야 이게 뭐야 어 어 저기 한마디가 어 쟤네 뭐야 어 쟤네 어어 으 으 으 잠. 이제 뭐하는거지 목표 목표도 없어요 아 엘리언들이 빠져나왔어 아직 몇놈이 남아있는 모양이에요 리카르도 미안해요 일단 보안총으로 돌아와요 리플리 알았죠? 리카르도에게 돌아가시오 아 엔지니어링 전철역으로 가라는데 여기 어디야 중앙원자로 여기로 다시 못 올라가겠지? 빡데이 보고가자 여기 문 앞에 있는가? 잠시만 무슨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리플리 뭔데요? 당장 의류시설로 가세요 원자로 방출 세마스터볼 전체에 시스템이 재설비되고 있어요 조명 전철 어쩌면 통신까지 말이죠 아주 좋은 기회가 돼요 지금 당장 가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전 통신시설로 곧장 내려갈게요 이오? 이놈이 지금 오락가락 시키고 있어요 어 저장 아 또 이상한데 어디로 가라 그러죠 의료시설로 가야돼 산크리스토발 의료시설로 이건 어디 전철이니? 이게 어디 전철인데? 어떤걸 불러야 되지? 아무거나 불러도 돼 아이 천천히 아이 불러 이쪽에 어 하나 부르면 다른건 못 부르는구나 왼무차 어 엘리언 아이솔레이션을 진행중입니다 재밌게 보이신 분들은 추천 한번씩 부탁드릴게요